그럼 지금부터 우리 리스트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살펴봅시다 리스트는 목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상황에서는 공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리스트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 집에 살림이 많지 않을 때는 가구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던져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점점점점 살림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복잡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살림을 내가 필요한 물건을 꺼내는 것이 점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게 되나요? 수납상자를 욕망하게 됩니다 쇼핑몰을 열어놓고 가구를 뭘 살까를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어떤 가구를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것이 이번 시간에 주제인 리스트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예전에는 그냥 변수 같은 걸 이용해서 정리정돈 하면 됐는데 데이터가 100개가 되고 1억개가 되고 10억개가 되면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로써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잘 정리정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리스트입니다 같이 한번 예제를 보면서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문서를 좀 보죠 도큐멘테이션에서 파이썬3.docs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이 중에서 튜토리얼로 들어가시면 이거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하면 돼요 그 중에서 쭉 보면 리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즉,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는 이렇게 리스트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서 제가 편집을 한번 하면서 왼쪽에 있는 문서를 같이 한번 보죠 저는 터미널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에디터를 이용할 거거든요 여러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쓰던 에디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시다 Syntax라는 디렉토리에다가요 파일의 이름은 리스트.py라는 파일을 에디터로 만드세요 그리고 저는 이 밑에서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우선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대괄호로 시작하면 파이썬은 아, 리스트가 시작되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 이게 첫 번째 리스트에 담기는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은 저는 일부러 꼭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알파벳 4를 넣습니다 9 16 20 5 대괄호 이렇게 되면 파이썬은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리스트를 좀 쉽게 핸들링하기 위해서 변수에 담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리스트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리스트는 S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더 의미 있는 이름을 쓰셔야겠죠? 너무 길어가지고 정말 리스트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밑에서 실행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리스트와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분 리스트와 비슷한 것들을 사용할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생성 방법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읽어오는가 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대괄호에 숫자를 쓰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print s 대괄호 그리고 0 대괄호 괄호 닫고 실행을 시켜보면 숫자 1이 나와요 여기 있는 0을 제가 1로 바꾸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4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 대괄호 안에 적는 숫자들은 우리가 인덱스라고 불러요 인덱스 인덱스는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을 식별하는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들은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은 인덱스 값이 0이에요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프로그래머들은 숫자를 0부터 센다 라는 말이 여기서 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을 이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라는 뜻에서 원소라는 뜻에서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엘리먼트 엘리먼트는 원소라는 뜻이에요 원자 이런 뜻이 있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있는 리스트에 몇 개의 값이 있는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색을 통해 알아낼 수 있어요 파이썬 3 How to know 어떻게 아느냐 뭘요? 리스트에 length를 length는 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len이라는 함수를 알려주네요 우리 한번 써볼까요? printlns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니까 숫자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작업이에요 첫 번째 리스트를 만들고 값을 넣는 방법 두 번째 들어가 있는 리스트의 값을 꺼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몇 개의 값이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리스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될 여러 가지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성하는 법 읽는 법을 알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필요할 만한 것은 이런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4라고 하는 저 값을 제가 숫자 4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저 4는 원소가 0, 1이잖아요 그래서 s의 1번째 값은 무엇이다? 4다 라고 하고 여러분이 s를 출력해 보면 그 결과 4였던 부분이 4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업데이트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 9를 지우고 여기 빈자리로 남겨두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또 검색해서 알 수 있습니다 python3 list delete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remove라는 걸 추천하고 있네요 해볼까요? s.remove reference 근데 이 remove 는 b 라는 값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무엇으로? index 로 index을 이용해서 지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delete 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delete의 del 그리고 s S에 2라고 하면, 숫자 9에 해당되는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9가 날라갔고 9가 있었던 자리를 16이 채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우리가 리스트와 관련해서 필요할 만한 작업은 이제 이미 있는 리스트 끝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또는 앞에다가 추가하고, 또는 중간에 낑겨놓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python3, list, add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 결과를 잠깐 영상 멈춰놓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append라는 걸 알려주네요 그리고 예제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s.append 그리고 끝에다가 저는 제 닉네임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print s라고 하면 실행했을 때 제 끝에 egoing이라는 스트링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리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혼자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검색이나 또는 문서를 보는 법이나 질문하는 법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수련해야 될 것은 파이썬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